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6강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뾰로랑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Distinguish 짜자자 그림아 나와라 네 이 사람만 어때 보여요 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자 Distinguish 하면 구별하다 구별짓다예요 그래서 뭐뭐와 뭐머를 구분하다 할 때는 Distinguish between은 생략할 수 있고요 A&B A와 B를 구별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input 넣어주는 겁니다 뭐뭐를 하기 위한 입력 반대말은요 네 나온거 결과 결과란 뜻이죠 outpu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mit limit 한계란 뜻이에요 자 speed limit 속도 제한 제한 한계 50 자 그래서 limitless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끝이 없는 한이 없는 한없는 한계 없는 이런 뜻이 파생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단어 뭐였죠 Distinguish 구별되다 구별하다 구분짓다 input 입력 그 다음 limit 제한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, 시작합니다.